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룸팩토리 대표 김상곤입니다. 지금 14년째 회상품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연구개발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결제 상품이고요.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실 때 냄새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수 못지않은 향으로 체외로 좋은 향이 나게끔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질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4대 박해대학교는 없애주는 역할을 받는 상품의 제품들입니다. 또한 동남아 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연칭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몸에 나는 여드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몸여드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분들, 바이어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상품들에 대해서 연구개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참 유로폐 소리가 되고 싶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